영상 봐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센터라인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티어 무조건 순위 5명이면 1번에서 5등 까지 1등에서 5등 까지지 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등은 무조건 고민구입니다 고민구 야 얘들아 진짜 해남은 최강이야 진짜 못봤지 한번 영상 볼래? 퀵레이업이 돼 그니까 이 고민구가 되게 임팩트있게 빨라 마스터리는 내가 올린 캐릭터가 아니기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코 캐치 앤 퀵덩크 이 퀵덩크가 빨라가지고 플락하기 엄청 힘들더라고 다시 보자 이것봐 이것봐 자세부터 달라 그치? 얘들아 여기서 여담을 얘기해주면 너네들 이제 슬램넘크 원작을 본 친구들이 있고 안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슬램넘크 원작에서 강백호가 파마머리일 때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전국대회 가려고 최종 4팀이 대결을 하거든 같은 지역 안에서 4팀이 거기서 이제 해남하고 북산하고 붙어 근데 해남이 그 아무튼 도내에서 넘버원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북산이 서태현과 강백호랑 이제 정대만의 합류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 상향까지 꺾고 이제 올라가지 그러고 나서 해남이랑 붙어 다들 해남이 이길 걸 예상을 하고 있지 근데 북산이 해남을 진짜 무섭게 쫓아가 무섭게 쫓아가서 역전의 기회가 끝나기 직전에 생기는데 그때 강백호가 이 고민구를 채취소로 착각하고 고릴라 하면서 패스를 딱 주는데 그게 고민구한테 준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채취소한테 바로 패스가 들어갔으면 북산이 해남을 이겨 그래서 강백호한테는 굉장히 애증의 캐릭터 슬램넘크에서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애증의 캐릭터 우리 고민구 자 아무튼 요거 요거는 이제 여담이었고 아무튼 요... 캐치한 퀵턴크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고 이거 다음거 해남은 최강이라고 계속 자랑하잖아 자 영상 보자 슈퍼 스크린 스크린으로 할 때 조금 범위가 있다라는데 이건 조금 그렇게 뭐 느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신속 박스아웃 어 박스아웃하는 속도가 빠르네 확실히 그치? 야 박스아웃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 그니까 센터 중에서 가장 민첩한 센터라고 보면 돼 딱 맞아 그리고 요거는 끝내기 리바운드 테크니컬 디펜스 역시 그렇지 아 요렇게 하면은 방해가 뜨는구나 그니까 훅훅 디펜스랑 비슷한 거네 강백호의 훅훅 디펜스 그니까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 끝내기 리바운드 끝내기 리바운드 좀 아쉽게도 궁극 스킬이 그냥 리바운드네 응 그 대신에 리바운드 범위가 엄청 넓겠지 그치? 자 아무튼 넘사입니다 넘사이고 센터 1티어를 자랑하는 우리 고민구 그리고 2위는 변덕규야 애들아 무조건 변덕규다 리바운드는 누구? 변덕규야 그리고 변덕규가 투앤드로 덩크하는 거 블락하기 생각봐 좀 힘들어 그치? 그래서 2위는 말할 필요 없이 변덕규요 3위는 채치수요 4위는 성현준이요 5위는 정병욱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현준과 채치수가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성현준을 4위를 주는 이유는 어 성현준 같은 경우는 미들슛게이지를 같이 올려줘야 돼 너희들이 잠재력에서 미들슛을 같이 찍어줘야 성현준이 메리트가 있어 이거는 피아도 잘 알거야 어 그래서 성현준은 그렇게 참고하면 돼 내가 봤을 땐 성현준 채치수는 좀 비슷해 어 자 비슷한 느낌이고 자 파워포워드 가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워드 구대철 강백호 허태환 황태산 있습니다 무조건 황태산 1번 아직도 황태산이 고공 레이업하면 블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고공 레이업 5번 하면은 한번 블락할까 말까 네 아무튼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황태산 1번 그리고 하 구대철과 강백호가 사실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형이 구지하자면 리바운드를 생각해서 강백호 근데 블락을 생각하면 또 구대철이거든 어 근데 득점은 구대철이 더 좋고 강백호가 방어가 더 좋아 그래서 나는 2위에 강백호 3위에 구대철 허태환은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자 스몰포워드 갑니다 아 우리 전호장이 떴네 아 전호장이 떴어 자 전호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루키 전호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전호장 목소리가 원장 목소리랑 좀 다르네 아쉽다 자 하나씩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전호장 블락디 자 전호장 블락디 플라잉 블록슛 이 얘들아 요거에 또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어 이게 슬램덩크 이 스킬 자체가 잡히는게 굉장히 원장이랑 비슷한 그 명장면들을 살려서 스킬이 잡히거든 이 플라잉 블록슛 있잖아 요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정대만이 상향이랑 할 때 3점이 빵빵빵 터져 계속 터지거든 근데 해남전에서도 그 분위기 이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정대만이 확실히 들어가는 3점 슛을 던진다 3점 슛을 던지는데 정대만은 100%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의아해서 정대만이 이게 왜 안 들어가 했는데 요 플라잉 블락슛인데 요거는 지금 블락을 제대로 때리는데 이 전호장의 여기 약지 손가락인가 새끼 손가락이 공이 살짝 맞아서 얘가 여기 피가 나 그래가지고 정대만 3점이 안 들어간 거야 고걸 살리는게 요 플라잉 블록슛 요 스킬이 그걸 살린 거야 신기하지 않니? 이런 원작의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전호장 요 기술이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라는 거 알면은 더 재밌어 자 스텝백 돌파 한번 볼까요? 스텝백 돌파 전호장이 스텝백을 하며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방을 돌파한다 보자 와 좀 빠르네 어 확실히 다른 스텝백보다는 훨씬 빠르네 어 자 폭발적인 스피드 잘 봤고요 자 캐치앤레이업 한번 봅시다 봅시다 어 자 캐치앤레이업 이 레이업이 밑에서 던질수록 블락 당할 확률이 적어 왜냐면 블락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거든 이게 어 이거 괜찮은 스킬 같고 이것도 자 그리고 파워덩크 지금 보면은 사람들도 다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호장이 한 방향으로만 던크하거든 한 방향이고 옆으로만 던크해서 이게 블락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 빈밥은 난 니가 별넣기 했으면 좋겠어 어 보면은 요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만 던크를 하기 때문에 어 블락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자 원숭이 스텝 별로 딱히 이건 느낌이 없는 건데 긴 거리를 점프 스텝한다 원숭이 스텝 그닥인데 요건 좀 그닥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스킬 리버스 던크 스킬을 쓰면 리버스 백 던크 요거 요거 요 자세를 살리기 위함인거지 요것도 원작이 요거랑 느낌이 딱 똑같은게 있어 어 오케이 자 리버스 던크 요런 느낌이다 전호장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형이 합의 본캐에는 파워포워드나 스몰포워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호장은 형은 할 계획이야 어떻게든 한번 해볼 계획이고 자 그리고 다음 캐릭터 볼게요 신캐를 봤으니까 이제 랭킹을 외겨볼까요 자 스몰포워드에서 봤지 자 스몰포워드에서는 자 윤대협이 1등입니다 네 넘사구요 자 윤대협 1번 자 윤대협은 우리 마피아가 굉장히 잘했어요 마피아가 마스터티어에서도 윤대협을 먹어줍니다 자 윤대협 워낙 스킬이 많고 페이드어웨이 썼을 때 거의 들어갈 확률이 서태웅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캐릭이다 자 그래서 윤대협 1번 전호장이 나오면 전호장이 2번 일반 서태웅이 3번 자 고티어로 갈수록 서태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자 서태웅 3번 여기서 따지자면 장건역이랑 권준호가 좀 비슷해요 근데 3점 슈터를 방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건역이 좋고 마지막에 뒤집는 역전을 위해서는 권준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김용도 사실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뭐 골드에서 뭐 다 찍힌다 어쩐다 막 지금 댓글 달린게 있는데 아 그래도 나는 김용이 블락하기 더 어려워 근데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3점 슈터 잡으려면 장건역을 써야됩니다 1,2,3위만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식이 조금 케바케이기 때문에 자 1위 윤대협 2위 전호장 3위 서태웅까지만 보고 슈팅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정대만과 신준섭인데 정대만이 지금 패치되고 굉장히 강해졌거든 지금 정대만이 방해 저항을 상당히 많이 이겨내 그러니까 방해 저항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래서 뒤로 빠지면서 던질 때도 어제는 내가 센터 파워포워드 포인트 가드까지 정대만이 3명이서 방해를 줬는데도 그 3점씩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이 바뀌었어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번 정대만 2번 신준섭 그리고 3번 안영수 4번 신호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영수가 춤을 춘다 안영수 3점 티어만 올려 3점 잠재력 막 찍어놓으면 달 들어간다 어? 야 아직은 신준섭이라고 너 생각하지 내가 지금 정대만을 리그에서 엄청 많이 만나봐서 알아 정대만이다 정대만 자 일단 이거는 내 주간에는 정대만 1 신준섭 유저로서 하는 말 자 정대만 1 신준섭 2 안영수 3 신호일 4 안영수가 가운데서 아주 정신없이 막 이렇게 헤집는 게 있어서 신호일보다는 이제는 안영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인트 가드 보겠습니다 오 이정환이 왔어 자 이정환꺼 좀 보자 스킬 좀 보고 보자 넘버원의 실력을 얕보지 말래 자 블링크 어떤 어떤 걸까요 한번 볼게요 어 자 훅 멈췄다 들어가네 뺏기진 않겠네 자 돌파 준비를 할 때 몸을 최대한 낮춰 순간 상대방의 곁을 블링크한다 자 환상 점프슛 자 점프슛 점프슛인 것 같은데 늦게 던지네 이정환의 별명은 N을 그냐 원작에서 별명은 N을 그냐 야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 얼굴이냐 안그러냐 그치 어 그냥 요걸 생각을 해야돼 자 형이 그냥 못 넣는거 아닐까요 야 절대 아니야 진짜 너 3점슈터 쓰고 얘기해 진짜 빈밥아 너 니가 직접 써봐 그럼 느낌 알아 자 자 이정환 요게 괜찮네 조금 늦게 던지는데 늦게 던지는 만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블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튼 그리고 순간스틸 야 골 밑에 있는 순간스틸 요거 스틸하면 다 걸리니? 순간스틸 그리고 신속 블록슛 이정환이 개인적으로 신장이 조금 이렇게 큰 캐릭터기 때문에 덩크도 가능하고 그게 정말 폭넓게 쓸 수 있는 캐릭터야 어 신속 블록슛 오 아 왜 이렇게 뭔가 되게 그냥 특별한게 없어 보이냐 그리고 블링크슈 패스 아 나는 이거 안올려 오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 갈 때 주는거 그리고 궁극 한번 볼까 어 빠르다 뭐야 왜 뭐냐 이거 궁극이 뭐 그렇게 많아 제왕의 의식 그리고 제왕의 의식 아 아 아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뭔가 정대만처럼 이렇게 저 보라색 분위기를 풍기면서 들어간다는 뭐 그런 느낌인거구나 어 오케이 정리됐어 자 포인트 카드 이제 이정환 출시를 가정하고 1번 이정환 2번 김수겸 3번 송태섭 4번 백정태 얘들아 김수겸이 형이 써보니까 좋더라 아 페이드어웨이 어느정도 올려놓잖아 다 들어가 그래서 왜냐면 블락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김수겸을 이제는 2위를 안줄 수가 없어 그리고 송태섭이야 이제는 어 그래서 1위 이정환 2위 김수겸 3번 송태섭 4위 백정태 5위 이달제 6위 김준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겸 형은 굉장히 잘 쓰고 있다 김수겸 굉장히 잘 쓰고 있다 김수겸으로 티어를 올리고 있지 오늘 다이아 3 찍고 자면 딱 맞을 것 같지 자 어쨌든 1위 이정환 2위 김수겸 3위 송태섭 백정태는 스틸에 아주 특화된 캐릭터다 선수와 선수의 사이에만 위치해 있어도 모든 공을 다 스틸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백정태에게 4위를 안줄 수가 없어 자 1위 이정환 2위 김수겸 3위 송태섭 4위 백정태 5위 달제 몽군이가 달제 잘쓰는데 아무튼 그래도 5위 그리고 6위 김준일 이게 되겠고 전체 티어 전체 티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매겨보도를 하겠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형이 봤을 때는 1위는 윤대엽이에요 윤대엽 형은 1위에 윤대엽을 주겠습니다 1위 윤대엽 2위 황태산을 주겠습니다 황태산입니다 2위 황태산 줍니다 아직 그 이정환이나 전호장이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생략은 해둘게 2위 황태산 주고요 3위에 고민구 줍니다 해남은 최강이라고 하는 고민구에게 3위를 줍니다 굉장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고민구 센터인데 빨라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뀌어서 현 기준으로 4위에 김수겸 줍니다 또다시 지고 싶지 않은 4위에 김수겸을 줍니다 쓰니까 좋더라 자 그리고 5위에 이제 슈터를 줄건데 그래도 티어에는 신준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대만에게 개인적으로 더 주고 싶지만 지금은 신준섭이 줄거다 왜냐하면 신준섭도 지금 정대만이 버프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패치가 안됐으면은 정대만보다 신준섭이 무조건 맞아 근데 지금 패치가 돼서 정대만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 패치 놓고 기준을 놓고 보면 정대만이 더 좋거든 그런데 일단은 신준섭을 5위를 준다 라는 부분으로 가야한다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아 신준섭 아 정대만인거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5위에 정대만 주겠습니다 왜냐면 정대만 레이업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대만 이거 한번 텀주고 뒤로 뛰면은 방해저왕을 안받는다고 오 이게 엄청난 메리트인거야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1위 윤대엽 그리고 2위 황태산 고공 레이업이 아직도 너무 잘 먹혀요 자 그리고 3위 김수겸 그리고 아니다 3위가 고민구야 3위가 고민구 4위가 김수겸 그리고 5위가 정대만 되겄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딱 정리하면 요렇게 1위에서 5위까지 확인이 되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렇게